라이온즈TV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렇게 있으면 안돼 둘이 어떤 관계에요? 남매에요 몇살 몇살이에요? 저 열 살이고 일곱살이고 일곱살 이름 혹시 어떻게 되나요? 노율안 저는 카메라가 이쪽을 가르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왜요? 요인을 동생이 많이 괴롭혀서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줄게요 네 더 줄게요 하나 둘 셋 3,000원 해줄 화이팅 저 지금 hö crest secretary 154조 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멘